CNN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Explainable AI에 관해서 CAM이라는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에 있어서 제너럴하게 딥더닝은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성능이 좋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 같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딥러닝이라는 것은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결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고 Interpretability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설명 가능한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데 항상 인공지능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꼭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 전체 이미지를 다 보지 않죠. 우리는 그 대신 이미지에서 특정한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포커스해서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NN도 마찬가지로 CNN에서의 그 파라미터들, 웨이트들을 최적화하고 학습하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파트들의 웨이트가 더 커질 거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클렉스 액티베이션 맵이 캠이라는 건데 클렉스 액티베이션 맵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학습된 웨이트에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 모델이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특정 영역에서 그 중요성을 하이라이팅을 함으로써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킬 수 있고 영상에서는 CNN이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결과로 클래시피케이션 액큐리시가 좋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주얼라이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NN 네트워크를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것인가 라는 것이 2016년도에 나온 논문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그림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원본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팰리스라고도 이런 확률로도 그리고 뭐 돔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철치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클래스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특정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시그모이드를 씌우면 확률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확률로 판단을 내렸을 때 액티베이션 맵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캠이라는 것을 그 원본 이미지에 오버랩을 해서 그려보면 하이라이트 되는 그룹 그려보면 이 부분을 붉은색이 값이 높은 겁니다. 보고 주로 팰리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윗부분을 보고 돔이라고 그 다음 이렇게 보고 철치라고 판단을 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상당히 리즈너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는 이 원본 이미지를 보고 다 각각 이미지를 보고 다 바벨이라고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을 보는지 봤더니 정말로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면 여기를 보고 있고 여기를 보고 아 그러면 실제로 학습된 CNN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벨을 보고 바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훨씬 더 신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비주얼라이징을 함으로써 자 이것이 그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 네트워크 또는 AI가 어디를 포커스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걸 보고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념은 이런 것이고 원리가 어떻게 이런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CNN 구조에서 합니다. 그래서 CNN 구조에서 이 전체가 CNN 구조인데 CNN 구조는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Convolution Max Pulling 그리고 이것의 반복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 풀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Convolution 또는 Convolution Max Pulling 을 통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미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Extraction 되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는 그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는 이제 Flattening 해서 Fully Connected Layer 이렇게 돼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CNN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면 이 Fully Connected Layer 여기는 그냥 일렬로 세워버립니다. 일렬로 세워버림으로써 공간상에서 중요하였던 정보들이 일렬을 세움으로써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Features 그 Features 기반으로 ANL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구조이면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캠이라는 구조는 이 뒷부분을 변경을 시킴으로써 공간상에서 어떤 이미지에서의 그 어떤 공간상의 특징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까지는 그대로 여기까지는 정확하게는 여기까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nvolution 풀링을 여러번 반복함으로써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는 당연히 사이즈가 원본에서 MNIST 데이터면 28x28 이었는데 제가 쓰는 예제에서는 두 번 Max 풀링을 해서 4x7의 사이즈가 작은 이렇게 맵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존의 CNN은 여기를 Fully Connected 로 일렬로 플래팅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채널의 채널의 개수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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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그것을 여기로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들 예정인데 이런 서로 다른 웨이트들로 linear combination 해서 한 장의 맵으로 만들겠습니다. 그것을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원하는 그것은 어느 어느 이미지가 웨이트를 서로 다르게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이 맵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포커스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웨이트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웨이트를 유저가 디파인 해주는 것이 아니라 웨이트도 학습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를 들어 이것이 중요 크리티컬하지 않으면 여기가 0에 가깝겠죠. 여기가 중요하면 이 값이 커지겠죠.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여기도 중요하면 어느 정도 값 그러니까 웨이트들도 학습을 하게 되는 것 학습을 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맵들은 여기 컨볼루션까지 하게 되고 이 웨이트들을 학습함으로써 우리가 한 장의 linear combination 을 통해서 한 장의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원본 이미지에 이렇게 오버래핑을 해서 얹으면 제가 만드는 최종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한 장의 이미지입니다. 7x7의 linear combination 그러면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면 거기에다가 sigmoid function을 넣어서 클래스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이미지에서 하나의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x축, y축으로 다 summation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숫자가 하나가 나오겠죠. 그거를 sigmoid에 넣어서 예를 들어 7인지 9인지를 판별하는 binary classification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 뒷부분의 구조를 살짝 flattening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을 global average pulling이라고 합니다. GAP 이런 용어를 한번 기억해 두시고 지금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하는 것을 GAP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CAM이라는 이 이미지 서로 다른 웨이트들을 곱해서 더 하는데 그것을 나누는 것을 그냥 attention이라고 볼 수도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인 것은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개념적으로 global average pulling이라는 것이 활용되어서 CAM이라는 class activation map을 구할 수 있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관심이 여러분들이 있을 것을 어떻게 실제로 구현을 하느냐 겠죠. 그러면 그걸 보면 지금 그 Convolution 을 하고 Pulling을 하고 Convolution 하고 Pulling을 했습니다. 여기가 CNN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존의 CNN은 Flattning을 하고 Dance 를 해서 여기 보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Global Average Pulling 이라는 메소드 또는 Func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갖다 쓰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Binary Classification 이니까 노드가 두개인 Dance.let을 붙이겠죠. 구현은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 CNN에서 단지 차이가 있는 것은 여기 됐습니까? 그래서 구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MNIST 데이터셋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면 7과 9라는 예를 들어서 0이고 1로 라벨링을 해서 Binary Classification 문제로 받아들이면 아시겠지만 7과 9는 다 거의 Classification 아주 높은 accuracy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여기서는 Classification 이 아니라 어디를 포커스하고 있는지 Class Activation Map 을 보면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7과 9를 구별하는 가장 critical하고 significant 한 부분이 여기일 거라고 우리가 reasonable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AI 여기서 학습된 AI 또는 Team Learning 또는 CNN 도 reasonable 하게 동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Explainable AI 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mechanical 시스템 또는 vibration 소음진동 관련된 시스템에서의 예시를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연구원과 같이 협업을 한 결과이고, 그 결과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캔틸레버, 웹팔보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가진기로 이렇게 아래 위로 바이브레이팅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 동영상처럼 이렇게 바이브레이팅을 하겠죠. 전혀 문제가, 이 실험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카메라로 정지해 있을 때 영상을 찍고, 예를 들어서 0이라고 라벨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이렇게 바이브레이팅하는 영상을 찍고, 그것을 1이라고 라벨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binary classification 문제이죠. 그리고 각각의 비디오에서 촬영된 그 프레임, 그 이미지들을 그 이미지들을 캠이라는 구조에 넣고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뿌려보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 부분만 이렇게 캠이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저는 진동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정하기 위해서 가속도계라든지 진동 센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 기반으로 이렇게 중요한, 진동이 되는 부분을 가장 진동이 심한 부분을 로컬라이징을 한 거예요. 그러면 AI는 이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AI는 정지해 있는 영상 이미지와 진동하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 두 개를 구별하라고 했고, 그것을 구별을 잘 했고, 그리고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으로 해서 하이라이팅을 해보라고 한 거죠. 당연히 가장 그 차이가 significant 한 부분을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한 거겠죠. 우리는 거기에 물리적인 의미를 assign을 한 거고, 아, 여기가 진동이 가장 심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동을 하면 모드 쉐입이 있는데, 첫 번째만 따지면 이 끝단이 이제 오픈 엔드들이 가장 바이브레이팅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그것까지도 지금 여기가 가장 붉게 하이라이트 된 것을 보면 가장 진동이 크리티컬하고 가장 심하다는 거죠. 그것은 이것을 두 개를 두 개를 구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좀 스마트하게 mechanical 시스템에서의 설명 가능한 캠이라는 것을 제가 적용한 것을 보여드렸고, 그 예시가 AI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공학적인 또는 mechanical 시스템이 만남으로써 저희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의 그 의미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한 겁니다. 지금 새로운 것을 센서 없이 가속도계라는 센서 없이 진동이 가장 심한 부분을 찾고 측정을 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AI와 인공지능과 공학이 만나서 좀 더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하나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